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레디의 쇼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3일입니다.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 약한 10시, 아침 10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얀색 행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얀색 행성은 이제 눈으로 직접, 생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얀색 행성을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FAA Weather 웹카메라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은 1번, Lincoln Airport 2번, Sillay Lake Airport 3번, Board Mountain 4번, Wolf Creek Pass 5번, Bozeman Pass FAA Weather 웹카메라에 들어가시면 약 한 230개 정도의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까지 가장 잘 보입니다. 해가 뜰 때 가장 잘 보이고 그리고 저녁쯤 되었을 때는 해가 질 때쯤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잘 보입니다. 링크, 아래 링크 걸어놓은 FAA Weather 웹카메라 그 웹카메라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링크홀 에어포트, 그리고 Sillay Lake Airport, Bozeman Pass, Wolf Creek Pass, 그리고 Board Mountain 이러한 지역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얀색 행성은 니비루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인데 니비루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인데 니비루가 지금 위치가 바로 태양 뒤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비루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속에 몇 개의 행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붉은색 행성과 그리고 하얀색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개의 행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고 거대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계시록, 요엘 이런 성경구절을 통해서 The day of the Lord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The day of the Lord 그날은 바로 예수와의 신부들로서는 아주 기쁨의 날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이 땅에 준비가 되지 않은 그날을 준비가 되지 않은 하나님과 창조주 야외 성령 예수와 하나님과 인간적인 관계가 없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얀색 행성이 맑은 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수퍼물 수퍼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사관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오, CHM, TLEI를 아주 미친 듯이 24시간 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이 행성들이 보입니다. 밤에도 니비루 행성,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밤에도 미친 듯이 시끄리고 있습니다. 5번, 달이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지금 우주에 태양 외에 니비루라고 하는 다른 빛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믿고, 마음 중심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믿던지 간에 창조주,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 창조주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외, 성령님 예수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고 합니다. 휴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2004년부터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하를 모른다입니다. 예수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행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경애하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예수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2017년 두 개의 달을 보여주시고 두 개의 UFO를 보여주시고 그때 이후부터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과 두 개의 태양이 지는 것과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것과 아주 많은 수많은 비전들을 보이셨습니다. 붉은 행성이 떠 있는 것과 붉은 행성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과 하얀색 행성, 어마무시한 것, 하늘에 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이셨는데 이제 진짜 하얀색 행성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어디에 있냐면 태양 뒤편에 있습니다. 태양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 아주 빠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온난화, 그리고 지구 환경 변화, CO2 때문이 아니고 니비로 가고 있습니다. 붉은색 행성, 하얀색 행성 접근으로 인해서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날이 아주 곧 오고 있습니다. 예시와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구를 보고 있었는데 지구는 완전히 짙은색 핑크 색깔로 쫙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지구를 다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예시와 오식이 바로 일보 직전이며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색깔이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시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과 일대의 독대를 하시고 영적인 어두움을 지금 준비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시와를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없다면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수포물 수포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이를 아주 미친 짓이 부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시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날마다 지금 아주 선명하게 하얀색 행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얀색 행성이 우리가 하얀색 행성을 눈으로 볼 때 로시아시아나 메시아의 결혼식 휴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북쪽 하늘을 보았는데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하얀색 행성이 반짝반짝 이렇게 작은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중앙에 B-A-N-Q-U-E-T 뱅크이시라고 적혀있습니다. 노키링이 뭐야 도대체? 이때까지 나는 두 개의 태양, 두 개의 달 이런 것만, 붉은색 행성 이런 것만 봤는데 갑자기 약 2019년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커다란 하얀색 행성을 보여주시면서 북쪽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하얀색 행성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B-A-N-Q-U-E-T 뱅크윗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의 웨딩 로시아시아나 예시아의 결혼식의 웨딩을 의미합니다. 휴거를 의미합니다. 휴거 사건이 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와 지금 이 세상이 겹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괴시록에 지옥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운석이 지금 떨어지려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지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계십니다. 나사는 그 운석 스케줄을 이미 짜놨습니다. 그래서 나사 운석 어떤 것이 떨어질지 스케줄을 뒤져보시면 이미 다 운석 스케줄 다 짜놨습니다. 지금 운석이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창조주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게끔 안 좋아하게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선하고 악하고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착하고 나쁘고를 선택할 수가 있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있고 동물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있으며 인간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선과 악을 선택을 하든지 모든 것은 인간관계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지옥은 땅 아래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무조건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순결할 순서가 강하고 담대하고 공기처럼 가볍게 맑고 물처럼 깨끗하게 성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분 1초 그리고 우리의 혀를 차고 나왔던 모든 말들 말과 행동들 모든 것들이 타임랩스로 지금 생명체가 다 기록이 되고 있으며 타임랩스로 모두 다 기록이 되고 있으며 모두 다 타임랩스로 여러분들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혀를 차고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언어와 시간과 공간과 어제 오늘 내일 24시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 계신가 천국에서 보자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눈 뒤에 눈 위에 눈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언어가 이 랭귀지 이 언어가 전 세계에 둥둥둥둥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얀색 행성이 눈에 보인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FAA 웨더 웹카메라 링크 걸어놓은 곳에 가보시면 한국시간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링컨 에어포트 그리고 실레이 레이크 에어포트 그리고 보즈만 패스 그리고 볼드 마운튼 울프 크릭 패스 이러한 곳에서 지금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울프 크릭 패스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자주 제가 방문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휴가를 준비하시라고 저는 이 시간도 권해드립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